그새 정말 많이도 모이셨다. 화로 속 숯불에 대고 긴 장대 삽으로 연신 부채질하고 있는 이분. 그러고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. 숯이 어떻게 사신거에요? 아니요 이거 무리를 제공해줘요. 여기는 야외에서 하는거는. 아 진짜요? 네. 여기저기 테이블마다 가족 한팀의 화로 하나씩 옆에 끼고 점심 준비 한창인데. 이 집은 달짝지근 직화구이 양념 불고기. 저 집은 버섯에 양파까지 자연의 맛 곁들인 삼겹살 바비큐. 아홍 맛있어는 보인다만 찍는 관찰카메라에겐 고문이 따로 없다.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가마에서 진하게 땀 흘리고 먹는 숯불구이 고기맛. 관찰카메라에겐 한마디로 그림에 떠. 여기는 진짜 숯이 정말 좋아요. 뭐 먹고 끝나고 나서도 숯불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해요.